이번 게임은 문제를 틀리면 다음 게임에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문제를 잘 맞춰주세요. 무슨 페널티? 페널티. 버튼을 눌러 벌칙을 결정하세요. 시작 버튼 벌칙이야? 하나, 둘, 셋. 피리 부는 휴먼인데? 피리? 코로 피리 부는 건가 보다. 이번 벌칙은 피리 부는 휴먼들입니다. 준비된 피리를 동시에 불어 가장 짧게 부는 사람이 다음 코너의 첫 문제 페널티를 받습니다. 아, 진짜? 신태완량. 신태완량, 태완량. 태완량. 자, 마주 봐. 귀엽게. 다 마주 봐. 웃음 터져서 이거 할 수도 있으니까. 웃겨야겠다. 중간에 빠져도 팔이 나와야겠다. 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경환 아웃. 아니, 이게 저거 고장이 없어, 고장이. 아니, 이게. 고장이었다. 경환이었고 약간. 약간 근데. 자존심, 자존심 상하게 나왔어. 야, 이거는. 아, 이거는. 경환아. 남자의 자존심이. 자존심 상하게 했네. 하필 왜 또 상하게 했네. 이거는. 너 그동안 다. 앗벅이었어? 야. 야.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형,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해보고. 이거 좀 바꿔주세요. 아, 됐어. 오케이. 아예 반대로 잡았다. 세게. 세게 해봐. 오케이, 오케이. 아예 반대로 잡았다. 아, 됐다, 됐다. 고개 죄송합니다. 형, 소리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건강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빨리, 일로 서, 빨리 형. 자, 갑시다. 준비. 소리 나야 돼. 오케이. 시작. 신호 아웃. 아니, 이거 소리잖아, 소리. 아, 어지러워. 야, 소리 아니야, 소리? 아니야. 접히는 거지. 저야. 첫 번째 키워드에선 김진우 씨 페널티가 적용되어 안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어?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야, 망했다. 아니, 진우는 안대 안 써도 사실 이렇게 잘 보는 친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페널티에 또 페널티가 있는 것 같아. 모른다. 한 감각을 가리면. 그렇지, 그렇지. 예민해질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원래 예전에 무림고수들 있잖아. 눈 가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것처럼 그냥. 그 목숨도 하루 만에 되진 않죠. 계속 맞고 이렇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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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계속, 계속 맞잖아, 이렇게. 아, 뭐야. 안 돼. 아, 어렵겠는데. 아, 안 데려 써야 되네. 진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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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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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세요. 신의 퀴즈가 시작됩니다. 진짜 쉽다. 되게 예쁜 돌이 많아요. 사막에서 조개를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을 주어서 사막에 왔어요. 왜 이렇게 좋으냐. 장미가 왜 이렇게 좋으냐. 안 돼 보셔도 되나? 오케이. 이게 곱이야. 지금 진우가 곱이라고. 소리만 일단은. 일단 소리는 들었는데. 어, 뭐야? 사막이에요. 사막? 어떻게 그 소리가 나아? 아니요, 사막이라고 해요. 거기서. 아, 말로? 여기는 사막입니다. 이게 일단 거기에 사막 안에 조개가 있다 했어. 조개 주웠고 돌 주웠고. 남자분이었는데. 두세 명이서 계속 말을 했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대화는 어떤 대화? 대화 내용이. 대화 내용이. 바다에서 돌을 갖고 왔다. 사막에. 그리고 사막에 조개가 없잖아요, 원래. 없는데 거기는 조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바다 지역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막. 다른 건 없었고. 단서적인 건 없었고. 바람 좀 많이 불고. 와, 바다네. 아, 안재형 씨네. 안재형 씨랑. 이 분다? 아, 맞네. 은팔이다. 아니, 이 분다 봐가지고. 꽃보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잖아요, 근데. 은팔. 그렇죠. 근데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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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거 보니까. 그 꽃보다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에서 응팔 출연진 분들이 간 편이더라고요. 거기가 약간. 잘 모르는데 사막에 바다가 있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바다에서 돌을 죽으면서. 야, 사막에서 이런 바다 돌을 주셨다고 하면 믿겠어? 이런 데가 있어요. 사막에서 주셨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저 사막에 왔어요. 별이야. 비행기 타고 어딜 가는 거야. 소행성 출연동, 말도 안 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프리카 꽃, 장미 꽃. 영화 쪽으로 가야 되나, 지금? 아휴, 세상에. 노란색은 뭐지? 노란색 그 저기. 어린 왕자 스카프 노란색. 아, 머리가 노란. 이 정도면 거의 맞더라고. 2대9, 2대9. 하나, 둘, 셋. 신, 우리가 생각한 정답은? 어린 왕자. 정답이 맞습니다. 아휴, 아휴, 아휴. 완벽했다. 좋아. 좋아. 좋아.